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관리 세번째 보고 및 검토계획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구축하는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따른 작업진척도를 보고합니다.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관보고 등이 있는데 일일보고는 개발의 업무에 1일씩 하기에는 너무 자주니까 어차피 고객사와 대학을 맺어서 일일보고 하겠다고 하면 하는거고 주간보고 하되 일일보고는 보고 담당자가 취합을 해서 총책임자가 취합해서 주간보고 하고 월관보고 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사업관리 세번째 보고 있습니다. 사업관리 세번째 보고 있습니다.